첫 경험하는 프로그램인데 되게 야하다 안교적해서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저희 뭐 난 가수를 제대로 하고 싶어 가수를 제대로 하고 싶어 지금 저렇게 글로벌 하잖아 빌보드 도전 뭐 이런 거 있잖아 절벽에 매달을 사러 가면 자른 거 있잖아 스카이 다이빙도 설문해 싫어하는 거지 이게 너무 싫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강호동씨가 전에 호동이? 영어인데요 프로그램 강호동 이게 무슨 나이트크롬 영어 낫다 왜 이따 강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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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동이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피곤한 스타일이 내가 24시간 대기 중 일하잖아 심지어 불안하다 살살하다 어쩜 있으면 환갑이야 강호동 뭐야? 뭐야? 어 가시죠 아 어디로 가? 어디 가?